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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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은 지금 차를 타고 영봉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는 사람은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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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호프집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BGM 때문에 지금 영상 다 날렸어요 asked 뭐년 설팅이었지 ?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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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흠 고맙습니다 유튜브 어때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네 세무장 입구점이에요 세무장 입구점이에요 세무장 입구점이 있어요 광주 브랜드예요 광주 브랜드예요 광주 브랜드예요 한번 써봐 방송하시는 거예요? 네 유튜브를 올려요 외국 친구들하고 한국 맛집 덜어리는 거예요 광주에 맛집 덜어리는데 괜찮아요 예 아 너나맨 샌드위치 엘리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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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지 아단이 제일 좋아하는 계란찜, 한국 음식들이 제일 좋아하는 계란찜 많았어요. 형님이 직접 조리해 주십니다. 마지막에 밥을 비빌게요. 다시 어서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새우, 추림, 쭈꾸미, 악토포스 베이비. 계란, 계란. 계란. 난 거기에 있어, 계란. 계란 좋아해? 계속 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먹어야 되나? 아직도, 한국 음식들. 한국 음식들. 이거 천 원입니다. 이렇게 주셔도. 난 알아요. 여기, 여기, best one. 좋아, 이거? 네, 여기 멋있어요,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뜨거워. 다 깔고 먹어야 돼. 다 깔고 먹어야 돼. 천 원도 넣어서 드시면 돼요. 조금만 더 조리해서 드세요. 소맨도 지금 넣어요? 조금만 있다가, 드실 때 넣어서 드시면 돼요. 아이고. 지금은 그러면, 이렇게 먹어도 돼요? 네, 거의 다 익었어요. 네, 거의 다 익었어요. 먹을 때, 이 소맨을 같이 이렇게 넣어서. 어머, 내가 dónde 적어먹었다? 아 bird이 한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공부를 한대요 따로 그래서 이렇게 먹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로 먹는데 이걸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하고 밥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콩나물 이렇게 먹는 거래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어요? 뜨거워 뜨거워 이거 그리고 맛있어? 응? 아파도 젓가락에 하나요? 가봐요 하나요 하나요 오 이거 맛있어 달치알을 넣어요 이거는요? 바이올레이드 한번 먹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새우는 북돌 새우는 이쪽 부분 뒷통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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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는 여기가 제일 맛있어 이쪽 뒷부분 여기 여기 맛있어? 맛있어? 진짜? 응 아 우리 로언맨도 마주 간다 간다 차가다 명이 되겠네 응 새우 너무 맛있어요 맛 괜찮아요? 아니 아니 그래 이게 불을 낮춰야 돼 내가 더 잘 알아 좀 낮춰야 돼 그래도 돼 자기 주장이 엄청나해 그래서 만날 때마다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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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열이 드려 열이 열이 지금 있어 안 좋아해 알았어 우삼겸 음 아참 이거 대단구 응 아 앞으로 약간 그 똥만 말린게 그 나우까? 나는 여기가 응 앞으로 이렇게 나는 진짜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응 안 매워? 와 차? 아니야 또 빨지? 아니야 나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도 머릿속으로 다 먹었어 쌩은 머릿속으로 다 먹었어 와우 압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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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너무 좋아? 난 많이 좋아 뭐가 자꾸 안 좋아 짜장 엄청난 고집과 국물 안 먹어 음 짜장 응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토끼 사람 옥토프스 아토프스 안 좋아하잖아 아니요 먹는 사람 있어 안 먹은 사람 있어 먹는 사람 있어 먹는 사람 있어 네 아다니는 아토프스 안 먹어? 안 먹어? 눈을 보면서 왜 안 보는 거야 아 이렇게 되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밑에 누워버린다니까 압도울 밑에 누운다니까 이렇게 당신 팀장이요 팀장 다 알아 아토프스 안 먹어 밥두 제발 말 좀 들어 압두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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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야 되는 건 날치알고 밥먹고 압두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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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돌은 두르고 있어 새우는 머리 잘라 머리 나도 다 줘 머리를 압돌 이게 어때? 새우의 내장은 뒤통수에 있어 머리가 제일 맛있어 응 맛있어요? 응 맛있게 드세요 머리 다 빼고 아 짐승들 저기요 헤드 안 먹어 머리 안 먹어 지금 아 그래서 새우 헤드 안 먹어 이게 복숭아뼈 아래 안 먹고요 머리 안 먹는데요 필드 탁 필드 탁 볶음밥 필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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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밥 볶음밥 아다 안 먹어 안 먹어 다 먹어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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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먹어봐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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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꺼야 돼 오케이 정말 장난감 안 먹어 왜? 아 나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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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아 이거 많아 밥둘 많아 밥둘 많아 밥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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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조화 흰 조화 다행이다 뭘 못해 다행이다 밥둘 흰 조화 네 압둘 잘 먹어 네 압둘이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해 감사합니다 영어 조금만 해 다음에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압둘 되게 똑똑해 스마트해 머리가 잠시 고기 접종 하건 다만 하건 하건 바흥 딱 하핀 하핀 아 하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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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즈마다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흐흐흐흐흐흐 흠 흠 진짜 맛있어 흠 아, 또 쏙하라 어때? 괜찮아? 플랍, 코레아플랍 코레아플랍? 응, 코레아플랍 아, 아, 아 아, 아 진짜 세워봐 맛있어 코레아플랍 괜찮아?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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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압둘 아니, 아니, 아니 뭘 잘 많이래 탕시 나는 이거 안해요 아 아 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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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젓가락도 진짜 잘하네 괜찮아? 그냥 맛있다고 했잖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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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거 압둘 고즙표즙 찍어봐요 잠깐 해봐 해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당신 먹어봐 당신 나는 한국사람 많이 먹잖아 그럼 이거 마요네즈 이걸로 마요네즈 그렇게?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마늘 마늘 하나 넣어 마늘 하나 조금 넣고 조금 넣고 계란 조금 넣고 아 이거? 응 이거 오오오 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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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이 와이씨 코레아 케밥 코레아 케밥 에김맥기 없어 코레아 케밥 에김맥 없어 에김맥 없어 왜 그렇게 없어 에김맥 없어 어떻게 큰 거 이거 한 번 더 어떻게 먹었어 원 원 코레아 스타일 코레아 스타일 난 인상빨어요 원 스타일 코레아 스타일 코레아 스타일 큰 거 있어 큰 거 여기 어떻게 한번 더 먹었어 나는 갑자기 이거 먹으면 돼 아담 처음에 아담도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지금 아담 그냥 원샷 원샷 진짜 맛있어 근데 맛있어? 많이 먹었어 사랑해 줘 한 사랑해 줘요 노래 이런 가사들을 한국말을 이해를 한다니까 한치민 사랑해 줘요 한 많이많이 감사합니다 이치민 하면 되세요 덕기에서는 보통 밀가루 도우너 이런데 이렇게 음식도 쌓았는데 한국사람들은 초록색 식물들을 싸니까 이사람도 신기하네 하하하하 콩샐러드 씁니다 씁니다 룩에 미 오 마이 갓 아 그리고 어떻게 아 이사람들 이사람들 아 이사람들 아 이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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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감사합니다 한국사람 그렇게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이게 이게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앞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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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어 누른게 굉장히 맛있어 괜찮아? 배분도 나면서 계속 먹어 어떻게 다 알아요? 코리아필라 댓글에 숟가락을 왜 같이 쓰냐고 하는데 이거는 제 숟가락 아니구요 아단숟가락이에요 아 이거? 쌈 써먹어? 쌈을 써먹는다니까 그리고 아단 이거 넣는거야 이렇게 봐 어 마늘 제 숟가락 아니야? 아단숟가락이지 아단숟가락이지 이거는 제 숟가락이지 아단숟가락이지 이렇게 일단 나는 밥 먹어서 안 맛있어 일단 테스트 나중에 한 번 더 맛있어 맛있어 처음에는 배가 불러서 배가 불러서 맛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맛있어 아니요 제가 이곳에 아단숟가락이 아단숟가락이 네 홈타운 네 홈타운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잘 가요 고맙습니다